유진 씨! 유진 씨! 유진 씨! 네 반갑습니다. 뜨거운 것을 인사드립니다. 자 이제 처음으로 공개된 그런 자리입니다. 우리 감독님 먼저 인사하고 함께 소감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? 당황하고 함께 소감 한 번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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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이렇게 휴일 날 그날이 찾아오신 유진 씨! 네 반갑습니다. 우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.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. 나 근데 요리만 너무 좋아하시네요. 축하해주세요. 축하해주세요. 축하합니다. 네 반갑습니다. 유진 씨! 자 우리 서다로 씨에게 먼저 질문을 좀 드릴게요. 이제 처음으로 선보이는 그런 자리잖아요. 기분이 일단 어떠셨는지? 너무 떨리고 또 너무 기대되고 많은 분들이 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가지고 뭐.. 뭐.. 그냥 좀 설레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통적인 감정이 드는데 우선 이렇게 유진열 팬분들이 이렇게 너무 많이 계시니까 너무 좋네요. 아침 8시 오셨잖아요. 네 아침 8시 오셨잖아요. 네 아침 8시 오셨는데 네 밤새 오신 분들 오시고 어떤 분들이 이 캡슐전사 영화를 보면 좋을까요? 어.. 글쎄요. 뭐 영화팬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감상하실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고 영화가 오직 무거운 영화가 아니라 굉장히 경쾌하고 재미있고 그러면서 따뜻한 감동이 있는 그런 영화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네. 근데 저는 국민이 다 보셔도 아주 모두 다 그게 만족해 양식 영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. 예.. 아.. 모든 분들이 시청하셨습니다. 네.. 우에디씨가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.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어요. 뭐 20몇째 앞두고 있는데 지금 소감이 어떠신지 네.. 뭐.. 어.. 다 그러시겠지만 저 역시 되게 그..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시는 거에 대한 기대도 있고요. 이것도 긴장한다고 많이 더 많았습니다.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셔서 약간 좀 풀어지게 봐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. 예.. 감사합니다. 예.. 우승현 씨에게도 저 분명히 들어왔습니다. 아.. 뭐.. 여러분들 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. 항상 두 분과 함께한 소감도 많이 얘기하셨지만 어떠셨는지 우리 다시 한번 좀 들려주시겠어요? 선배님들과 함께한 소감? 어.. 여러분들이 워낙 사랑하는 배우 선배님들이셔가지고 저도 마찬가지로 관객일 때부터 너무너무 기대도 크고 어.. 많이 볼 점이 있을까 하는데 역시나 현장에서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촬영이었습니다. 여러분들도 극장에서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예.. 예.. 감독님부터 그러면 8월 2일날에 앨범을 하는데 갈랑 포인트 혹시 더 한마디씩 해주시겠어요? 네.. 네.. 추가적인 한국 현대사회 역사적인 미루고 다루고 이런 걸 너무 많이 했지만 저희 촬영하면서 그.. 훌륭한 선배님도 멋진 중요시 희망시켰지만 너무 행복하게 촬영했고요 그 어떤.. 저희가 찍으면서 느꼈던 그 행복감을 저에게서 같이 한 동안 그.. 느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. 네.. 김유현 씨 말결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하겠습니다. 말랑 포인트 및 우리 관객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 좋습니다. 아.. 이렇게 굳은 날씨에도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주시고 저희를 당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.. 이 기대에 꼭 구응하는 영화일 거라고 저는 믿고 있으니깐요 극장에서 두 번 세 번 많이 많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.. 감사합니다. 첫번째 시간을 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유혜진 씨도 계시지만 유진열 씨 같은 이렇게 또 매력적인 노래가 아주 너무 매력적으로 다 오기 때문에 여러분 모셔서 정말 두 시간 내내 즐거운 감상에 계시리라고 흥믹합니다. 네..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. 네.. 감사합니다. 네.. 그.. 참.. 참.. 여름에 참 더웠었길래 저희가 참 좋은 영화 보여드리려고 나는 열심히 찍는 것 같습니다. 특히 우리 그.. 뭐.. 참.. 뜨거운 날을 제가 얘기하면 우아플 적인데요 우리 송강호 선배님의 그.. 연기 너무 명령이 다 알고 계시죠? 네.. 이 경우에 참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. 정말 뜨거운 여름을 고생 많이 하는 이런 영화입니다.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오늘 보게 되시는데요 우리 배우들과 감독님께 수고했다고 기대된다고 뜨거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포토타임을 이제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퍼스널이 준비했거든요. 네.. 잘 부탁드리고.. 포토타임에서는 왼쪽에 계신 우리 관객분들 가운데 기자분들 및 이 관객분들 오른쪽 순서대로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파트너들 좀 날려주시고요 우리 왼쪽부터 포토타임을 받겠습니다. 유니엄 사토 한번 날려주셔서 손가락하겠습니다. 네.. 감사합니다. 네.. 감사합니다. 우리 배우분들께 뜨거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배우분들께 뜨거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. 최대한 한 번 수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. 네.. 대기반의 최고 유니엄 씨 저희 배우분들의 문제 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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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.